CSS의 속성이 어떻게 상속이 되고 CSS의 속성은 어느 범위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inheritance와 scoping이라는 상속과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드편에서 빈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뉴펜에서 만든 상태고요 div에 안에다가 p 태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hello world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CSS에서 변수를 지정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는 누구한테 지정을 했었냐면 최상위 선택자인 root에 지정을 했었거든요 root에다가 예를 들어서 p에 color라고 하고 그리고 div 안에 p에 가서 color를 변수명 p에 color라고 지정을 하면 오른쪽에 브라우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최상위 선택자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 문서 어디에서든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의 속성은 이 css 선택자 어디에서든 다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 범위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 이거를 root가 아니라 만약에 div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얘를 잘라서 div에다가 넣어봤어요 자 div에다가 변수명 p의 color라고 지정을 하고 div 안에 p한테다가 해당 color를 지정하니까 지금 부모 요소에다가 변수를 정했고 그 하위로 이 여기서 설정한 변수명이 지금 이 자신 요소한테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섹션을 만들고 h1 해서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섹션에 h1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난 타이틀도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h1에 가서 h1에 가서 color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CSS의 범위가 아까 이 변수명은 어디에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div 안에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명은 여기 div 이 스코프 안에서만 작동한단 말이죠 즉 여기 안에서만 작동하는 변수지 섹션의 h1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h1의 color를 color를 지금 변수명에 여기 있는 거로 쓰라고 했는데 이 변수명이 지금 h1에서는 쓸 수 없는 변수명이면 그러면 얘한테 color는 도대체 뭐가 나오냐 이럴 때 이 변수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이면 color의 속성은 해당 속성의 기본값이 나옵니다 지정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값이 기본적인 사용법 상속이 어떻게 되고 쓰는 범위 해당 변수가 활성화되는 범위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면 이제 샘플을 직접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css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변수를 이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상속과 그리고 범위에 대한 얘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html를 보면 이렇게 리스트 두 개가 있는 상태고 하나는 그냥 메뉴만 있고 하나는 large와 colored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속성은 일단은 똑같은데 얘가 있으면 좀 더 크게 얘가 있으면 색상을 다르게 라고 지금 css가 짜 있는 상태야 이것들 둘이 이 ul과 ul이 지금 이 화면 가운데 있게 하려고 css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의 부모인 body에 가서 display flex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얘가 가로 배열 됐겠죠 얘를 이렇게 보면 display flex라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서 얘가 높이를 다 쓰게 하고 그래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높이를 다 쓰게 한 상태에서 column을 이용해서 얘가 세로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갭 flex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얘들 사이 이것들 사이의 간격을 넣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요걸 보통 안 쓰고 얘들 li 마다 양쪽에 마진을 줘서 벌리는 식으로 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간격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격이 있죠 그리고 run item center just by center 해서 얘가 화면 가운데에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되냐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메뉴에서는 메뉴 안에서도 이 리스트들이 가로 배열 되게 하려고 메뉴에 flex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은 얘들 사이 사이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크기를 갭을 3램에 그걸 4로 나눈 그 수치 결과를 갭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3램 3램은 지금 보면 얘들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메뉴 하나의 크기를 4등분해서 그거를 간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다른 사이트에서 꽤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그 수치를 직접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통해서 하라고 하셔도 되고요 li에는 뭐 배경 색깔이 있고 크기 있는 거니까 볼 거 없고요 얘들도 볼 거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변수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일까를 보면 저는 이제 아이콘의 li 이 리스트의 크기에서 3, 3, 3 이 수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4, 4, 4는 4, 4, 4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사이즈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도 변수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얘 베이스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변수로 잡을 이유는 이거 베이스로 이 요소의 크기와 그리고 이 요소의 간격들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만 변수를 잡으면 요소의 크기와 간격을 비율대로 한꺼번에 조절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변수를 잡을 건데 이 변수명은 지금 어디에서만 쓸 거냐면 메뉴 안에서만 쓸 거예요 그래서 루트에다 안 하고 메뉴에다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와서 아이템의 사이즈라고 해서 3램 해볼게요 아이템의 사이즈 3램이라고 했고요 폰트 사이즈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폰트 사이즈도 8픽셀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저는 배경 색깔도 li의 배경 색깔도 일단은 변수로 잡겠습니다 아이템의 칼라라고 해서 이 색깔 밑에 li의 배경색으로 썼던 252525의 칼라도 변수로 잡아볼게요 이제 변수를 잡았으니까 저 3램과 18픽셀과 이 색깔이 있는 곳은 다 얘로 바꿔주시죠 여기가 변수명 var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3램이 필요한 곳에는 이제 var var 해서 아이템 사이즈를 넣어줍시다 모두 넣어줍니다 3램이 필요한 곳에는 위에서 하나만 살짝 바꿔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4로 누리면 얘들이 당연히 저렇게 늘어나겠죠 일단 3으로 다시 변경을 해줬고요 지금 보면 얘는 이게 이제 공통의 스타일 3램의 저 색깔이 공통의 스타일인데 아까 html의 구조를 보시면 large와 colored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클래스명 large가 있을 때는 large가 있을 때는 이 수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4램인데 기존에 우리가 위에서 변수명 잡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변수명 잡았던 거를 써보면 여기에서 이 변수명에 있는 값을 클래스명 large가 있는 거 안에 li에서는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 하려고 합니다 붙여넣기 해 볼게요 아이템 사이즈는 여기에서 이제 4다 라고 하고 4라고 바꿨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var 해서 아이템의 사이즈 저게 나오도록 바꿔 봅니다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상 없이 지금 4램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범위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메뉴에 large 안에 li에 까지 가서 아이템 사이즈의 변수를 4라고 바꿔 놓을 필요 없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폰트 사이즈도 있는데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다시 지워 볼게요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냐면 요거 복사해 보겠습니다 메뉴에 large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아이템의 사이즈를 4램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바꿔 볼게요 아이템의 폰트 사이즈라고 아까 변수명을 잡았죠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변경을 해 보십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변수명을 지금 메뉴에 large에다가 적었거든요 요게 그러면 이 메뉴에 large라는 이 메뉴에 large라는 거에다가 변수명을 바꿔 놓으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메뉴에 li에서 width와 height는 item 사이즈에서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요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쓴 게 우선수가 더 높죠 클래스명을 지금 두 개나 썼잖아요 20점이잖아요 20점으로 해서 이 변수명을 바꿔 놓으니까 이 바뀐 게 어디에 반영이 돼요 요기에 반영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기 안에 있는 li까지도 상속이 되니까 이 변수명은 어디에 쓸 수 있다? 요기에다가 해놓으면 이 변수명은 이 안에 누구한테서든 저 아이템 사이즈의 수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칼라도 얘의 칼라도 요기 안에서는 아이템의 칼라를 아이템의 칼라를 뭐로 바꾸자? 얘로 바꾸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 수치가 지금 기존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얘의 말을 들은 건지 이거의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다 지워볼게요 얘들을 지워요 저게 지웠고요 잠깐만 지우면 거기에 font 사이즈를 반영을 칼라드 아이템의 칼라 아이템의 칼라에다 라지일 때 배경색을 바꿔놓으라고 한 게 없으니까 안 보겠구나 이 부분도 바꿔야 되겠네요 아이템의 칼라가 나오도록 바꾸는데 그게 아니지 위에 위에 LI의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칼라를 우리가 지정한 칼라를 안 쓰게 해놨구나 왜 안 바뀌나 했어요 요기 부분 바꿀게요 백그라운드의 칼라가 바뀌는 부분을 안 바꿨네요 아이템의 칼라와 아이템의 칼라 라고 해놨고요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얘를 지워도 요걸 지워도 그리고 얘도 지워도 이것도 지워도 똑같이 작동을 하죠 확인되셨습니까 조금 더 CSS가 가벼워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잘 조절을 하면 얘의 부모 이 녀석의 부모한테다가 라지나 칼라가 있을 때 얘들이 쓰는 얘들이 쓰는 변수 값을 바꿔놓으면 이 안에서는 다 이제 이 녀석의 값을 활용할 거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CSS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 하나 더 보고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버튼의 스타일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색조 채도 명도 해서 HSL을 썼네요 여기 HSL 쓰실 때 주의점이 있었죠 이게 라이트니스였어요 라이트니스는 빛을 쓰는 거고 빛을 100%로 써면 완전 흰색 그쵸 안 보이죠 만약에 빛을 안 쏘면 암흑이죠 검은색 그리고 원래 이제 색깔이 나오게 하려면 50%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밝게 어둡게는 이제 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버튼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버튼을 조금 더 바꿔볼까 합니다 여기에 사이즈 패딩이나 칼라나 그리고 이 값도 이 값도 변수를 지정하고 그 변수의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다고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왜 얘를 잠깐 설명을 했냐면 마우스를 올리거나 액티브나 또는 누르는 순간이나 포커스가 걸렸을 때 스타일을 바꿀 때 우리가 보통 밝기로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치? 색조와 채도는 그제로 두고 밝기를 조절할 때 변수명이 얘가 변수명으로 잡혀있다라고 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액티브일 때 해당 값만 바꾸면 편하게 버튼의 스타일을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올라가 볼게요 버튼에서만 쓸 거니까 여기에서 변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의 사이즈를 바꿔 볼 거고요 폰트의 사이즈도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지금 이제 색조, 채도, 명도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컬러의 H, 컬러의 S, Saturation, 컬러의 Lightness 원래 포토샵에서는 Brightness라고 나오는 거를 CSS에서는 Lightness로 하죠 자 일단 변수들을 저렇게 잡아줬고 그 변수명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HSL 다음에 여기 부분을 다 변수명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VAR 해서 조금 길어지겠네요 바, 콤마 같은 식으로 다 넣어봅시다 S, L 해서 변수들을 확인해줬고요 폰트 사이즈도 폰트 사이즈도 바 넣어주고요 패딩의 사이즈도 바, 패딩의 사이즈 이렇게 넣어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은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또는 탭을 눌러서 이 링크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만 바꿀 거냐면 Lightness만 바꿔서 포커스가 걸렸을 때는 조금 더 밝게 아니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조금 더 밝게 그리고 탭을 눌러서 포커스가 걸리면 조금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둡게 하려면 우리가 변수명 누구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얘만 바꾸면 됩니다 언제? btn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btn의 마우스를 hover 했을 때 변수명 color의 h의 값을 밝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보다 수치가 커지면 아까 빛을 더 많이 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밝아지겠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버튼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얘한테 포커스가 걸렸을 때 포커스가 걸렸을 때 우리가 링크에서 탭탭탭하면 지금 이렇게 포커스가 걸리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했다가 그러면 포커스가 이리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탭을 누르면 첫 번째 거에 지금 포커스가 걸려 있습니다 포커스가 걸리면 저렇게 까맣게 테두리가 나오는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걔는 처치하고 색깔을 어둡게 처리를 해볼게요 클래스명 btn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얘의 color의 lightness를 어둡게 한 5% 정도 해볼게요 거의 검은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탭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변수명을 모두 잡았었냐면 font 사이즈하고 padding 사이즈도 잡았거든요 개들을 잡은 이유는 HTML에 가보면 얘들이 클래스명이 small이 있고 large가 있었어요 small이 있으면 좀 전에 변수명 지정한 이 값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large가 있을 때도 조절을 해볼게요 btn에 small 클래스명 복사 얘가 작을 때는 아까 변수명 padding 사이즈와 font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복사해 왔습니다 얘의 font 사이즈를 padding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게요 지금 1인데 0.5 font 사이즈도 조금 줄여서 14라고 조절을 해봤습니다 작아졌고 큰 거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원래 사이즈이고 큰 거는 btn에 large라고 있었죠 btn에 large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와서 얘들 사이즈를 이번에는 원래 값보다 키우면 되겠죠 1.5 21 이렇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버튼들도 중요도에 따라서 작은 거 그리고 medium 그리고 large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한 또 봐야겠습니다 2.5 3.5 2.5 3.5 3.5 3.5 5.5 5.5 5.5 5.5 6.5